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윤진 강사입니다. 저는 김영 편입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이고요. 경찰대 편입 2년 연속 1차 및 최종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는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024학년도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시험의 출제 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2025학년도 대비 방향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2024학년도 기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어논리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출제 경향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가 않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표 유형 문항 생김새를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유형입니다. 독해형 문항이에요. 독해형 문항 말고 논증형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독해형인데 독해형과 논증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사실 생긴 거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논증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텍스트 내용이 논리학적이거나 아니면 주장과 반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논증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다 논증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반 제시문형이에요. 일반 제시문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수능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제시문 하나에 문항이 몇 개가 딸려 있죠?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보통 언어 논리는 제시문 하나당 문항이 한 개가 출제가 돼서 수능보다 오히려 읽고 푸는 게 좀 수월한 편이에요. 짧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시문 쭉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원문은 이것보다 조금 더 긴데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다가 조금 잘린 겁니다. 원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내용일치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읽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해영에서 조금 특이한 유형 수리가 포함된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냥 제시문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반 제시문형과 같은데 이 텍스트의 내용이 어떤 식 혹은 수화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선택지 일부에서 수리적인 사고가 좀 요구가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리가 포함된다고 나 수학 포기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화재는 나그네지 개체수의 요요현상, 변화현상을 기술한 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식을 쓴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식을 보고 해석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막 풀어야 되고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자, 보실게요. 자, 초기 개체수와 ABCD값을 알면 ABC, 그 다음에 CD값을 알고 초기 개체수는 여기 Y, X거든요. 이것을 알면 특정 시간 후 이들의 개체수 변화를 추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 선택지를 보면 지금 수학적 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숫자들을 다 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지 않나요? 자, 그런 유형의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 지식 자체보다는 그냥 어떤 수에 대한 이해? 이 정도만 필요한 문항들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규칙 파악형인데요. 독해영에서 논증형은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좀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 규칙 파악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규칙 파악형은 논리게임이랑 어떻게 다른 거냐면 논리게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유형은 이와 같이 그냥 문항의 요구사항이 되게 간단해요. 반드시 참인 것을 골라라. 조건만 쭉 잊고 이 중에서 그냥 추론할 수 있는 거 고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퀴즈에 충실한 형태를 띄고 있을 때 제가 그냥 논리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칙 파악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라서 대충 이제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고 말씀을 드리면 논리게임은 분명히 아니야. 아닌데 이 텍스트 전체 내용이 어떤 규칙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암호화 규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규칙이 이와 같은 거야. 이런 규칙이 있어.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추론해. 그래서 어떤 규칙을 파악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빈칸 추론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는 아닌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빈칸을 추론하는 형태로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선생님 저는 빈칸 추론에 약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칸 유형은 독해영에도 출제될 수 있고 논리게임형에도 출제될 수 있고 규칙 파악형에도 출제될 수 있고 여기저기 출제가 될 수 있어서 빈칸 추론 자체만을 대비할 수는 없고요. 다른 유형들을 대비하면서 빈칸 추론은 간접적으로 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논리게임은 이제 잠깐 살펴보았으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문장 수정형입니다. 문장 수정형은 말 그대로 그냥 문장을 수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읽고서 문장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 건데 선택지는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A문장은 어떻게 고친다. B문장은 어떻게 고친다. 이런 것들이 다섯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형태적으로 조금 간단하죠. 이 문장 수정형도 빈칸 추론형과 마찬가지로 독해형에서만 나온다, 논증형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논증형에서 출제가 된 건데 일반 독해형, 자, 그 다음에 어떤 수리 파악형 논리게임에서도 이렇게 어디서든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그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세트형 문항이라고 부르는 유형인데 마지막에 두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요. 한 제시문은 두 문항, 또 한 제시문은 세 문항짜리가 있어서 보통 여러분들이 시간이 압박을 받으시는 상황에서는 세 문항짜리를 먼저 푸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실제로 수험자마다 텍스트의 주제에 따라서 어떤 주제는 자신이 있고 어떤 주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유형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성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확률, 그 다음에 증거와 가설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추론적인 거, 관계적 사고적인 거, 논리학적인 거, 수리적인 거 그래서 독해력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사고력 자체를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텍스트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문항도 마찬가지고, 이 문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략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어느 정도 해석해야 하는 형태로 출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문 생김새만 보시고 아이고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겁을 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관련 주제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았을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반에서 언어 논리 92점 받으신 분이 나왔는데 그분의 맨 처음 성적은 작년 시험 기준으로 하면 한 50점, 60점 이 정도밖에 안 되셨던 분이거든요. 많이 오르신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지간에 생각하는 것만큼 대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 대표적인 문항 독해영이 있다. 일반 제시문형이 있고 수리가 포함된 유형이 있고 독형이랑 비슷하게 논증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쫄만한 거, 무섭다고 느껴지실만한 거 규칙 파악형, 논리 게임 유형, 문장 수정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트형 문항이 나온다. 이와 같은 생김새가 대략 우리 시험의 생김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2023년도와 2024학년도 출제 견양을 비교해서 2024학년도 출제 견양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독해영 문항에서 문항의 유형이 좀 단순화된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파악형이 미출제가 되었는데 규칙 파악형,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문항 같은 경우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규칙 파악형은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여서 사실상 좀 언어시험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뭔가 IQ 텍스트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문항이에요. 번호가 21번이죠. 그래서 세트형 문항 두 문항 중에서 한 문항에서 이렇게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게 출제가 안 됐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공간적 사고 방식 순서와 공간적 사고를 물어보고 있는 문항인데 이 부분은 논리학 학습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독해 훈련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수험자 본인의 어떤 순발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문항이거든요. 대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항이에요. 근데 이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독해영에서 빈칸 출현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에요. 선택지의 복잡성도 감소하였습니다. 자, 경찰대 언어 논리는 예시문항도 그랬고 2023년도 기출문항도 그랬고 너무 세보적인 내용까지 너무 짜잘하게 함정을 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억지스럽고 출제를 위한 출제 같은 자귀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한 선택지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억지스러운 선택지들이 좀 사라졌고 문장 자체도 많이 간결해지고 다듬어졌다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난이도가 낮아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항의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 더 발전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함정을 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독해력을 갖추고 있으신 분들도 좀 자잘한 실수 때문에 좀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억울하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들의 공부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런 문항은 좀 없었다. 공부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게임 문항도 좀 단순화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논리게임 문항은 보시다시피 자 빈칸이 없죠. 그냥 말로만 줄글로만 서술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2023년도랑 예시문항에서는 빈칸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 요인이 되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특이한 유형은 그냥 출제가 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5급이나 7급 혹은 입법고시 문항에서 봤던 언어논리 문항의 생김새와 유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생소함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리형 문항의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2023년도에서는 수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 대략 10문항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3문항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난이도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수리형 문항은 여기는 그냥 식만 해석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아니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숫자 4개 입력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원래 2023년도 문항은 조금 까다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자 이 2023년도 텍스트입니다. 확률에 관련된 읽기 자료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분수로 되어 있는 선지 보이시죠? 답을 고르는 것인데 이런 선지 이 A선지 같은 경우 B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모에는 무슨 수가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는 무슨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만 알면 된다 그러면 마지막 문항은 확률 개념을 살짝 아시고 여러분들이 살짝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수포자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좀 불리한 문항이었는데 이것들이 좀 사라졌다. 그래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시험이 상황 판단이나 혹은 리트의 추론증 시험과 같은 성질을 약간 띄고 있었는데 이러한 유형들이 줄어들고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면서 언어 논리라고 하는 과목의 제목에 어울리는 경향으로 좀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수리형 문항은 극저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냐 2024학년도 난이도는 극저 난이도였거든요. 계속 그렇게 출제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여하간 언어 논리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지식이 많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간단하게 분수 개념 알면 대부분 풀 수 있게 나온다. 계산을 해봤자 대개 단순하게 조금만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이 정도 선에서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2023년도 문항이고요. 세트 문항의 맨 마지막에 나와있던 자료였는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리적 사고가 요구가 되는 유형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논리학 텍스트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전에 예시와 2023년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요 문항은 2024학년도에서 처음 출제가 된 겁니다. 요 텍스트는 지금 내용을 보시면 가설 연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가설 추리의 어떤 순서 절차가 나와 있는 텍스트인데요. 이런 논리학 관련 텍스트는 예시 문항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계속 이건 누가 봐도 논리학이 이렇게 딱 보이는 텍스트는 사실 5급이나 7급에서 좀 많이 보였던 유형이에요. 입법고시랑 경찰대 편입에서는 이 유형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향은 아마 기존에 5급이나 7급 언어 논리의 경향과 유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이구 새로운 거 출제됐대. 어떡하지 또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업 중에 이와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문항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수가 조절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본다 그러면요. 일단 논증형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논증형이라고 하면 그냥 독해영처럼 생겼는데 문항이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주장과 근거 혹은 강화와 약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논증형은 문항 수에 변화가 없구나. 다만 독해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반 제시문형 6개 나머지 유형 이렇게 해서 총 11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일반 제시문형만 11개가 출제가 되어서 이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접근을 할 때 낯설지 않고 익숙하고 좀 안정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일반 제시문형이 11로 대폭 증가하고 문장 수정형 말고 나머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유형이 좀 간소화되었다. 논리게임도 빈칸 추론형이 나오고 논리게임처럼 생겼지만 논리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퍼즐형 문항들이 있었는데 그냥 논리게임 일반적인 논리게임 유형만 가지고 4문항 다 풀 수 있었고 규칙 파악은 제가 암호화 방법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암호법 규칙 읽고 적용하는 간단한 형태의 규칙 파악형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전체에서 수리가 요구가 되는 것은 10개 정도에서 한 3개 정도로 대폭 축소가 되었고 그 난이도 역시 갑자기 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 논리는 2024년도 전체적으로 유형이 좀 간소되고 난이도는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총평. 2023년도에 비해서 복잡성, 초내강도, 생소함 모두 낮아졌다. 그럼 난이도가 낮아지겠죠? 하지만 변별력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2023년도까지는 예시문항과 같이 지나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 합격했던 수험자들의 점수를 보면 60판 3점 안팎으로 다 몰려 있었던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최종합격 수험자를 보면 56점에서 92점까지 좀 다양하게 작년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점수 놀랍죠? 아무튼 변별력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커트라인이 시험이 지나갈 익숙해질수록 시험에 익숙해질수록 시험의 커트라인은 높아지는 경향을 띄기 때문에 2025학년도는 2024학년도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는 될 수 있다. 2023년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력의 중요도가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경향을 띄겠죠. 그럼 독해력의 중요도가 커지면 수험자 입장에서는 제시문의 생김새는 좀 익숙해서 좀 접근은 쉬워지는데 사실 점수 올리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독해에서 발생하는 실수가 매우 무의식적이고 되게 순간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수험자 자신이 자신의 약점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는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약점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사실상 혼자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023년도에 비해서 5급, 7급과 유사해졌습니다. 근데 대비 방법이 딱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5급, 7급은 다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대비 방법이 달라진 건 아니고 새롭게 논리학 텍스트가 출제가 된 걸로 봐서는 새로운 주제도 낯선 주제도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비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 써 있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각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논리학 학습이 필요한 거는 모든 언어적성 시험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언어 논리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열 문항에서 독해영 문항의 선택지 일부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웠었는데 올해는 반복 연습을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늘릴 생각이고요. 논리학 전체를 배우는 데는 수업 시수가 총 3시간씩 한 7번 정도 6번에서 7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한 바퀴 돌리는 양인 거고요. 처음에 기본 강의 정도에서 논리학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논리학을 제가 수업 중에 포함시키는 양을 끝까지 조금 더 늘려보겠다는 거죠. 중간 과정, 심화 과정이나 최종 대비까지 조금 더 반복 연습, 그 다음에 논리 게임을 좀 반복적으로 더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런 점에서 2025학년도 대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선지, 출제 원리를 익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선택지, 출제 원리지 이거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제시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시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핵심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을 처리를 할 것인지 글 전체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구조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 주제가 도출되는지 독해에 대해서 빠삭해야지만이 아, 제시문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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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함정이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간단한 말인데 사실상 이거를 익히는데 시간이 논리학을 익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진안한 작업이에요.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자, 세 번째 이 과정에서 잘못된 독해 습관을 교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대체로 잘 읽고 있는 줄 알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언어 강사를 한 2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은 자기가 잘 읽고 있고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들은 멀쩡하지만 잘못 읽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점은 내가 잘 읽고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는 게 조금 어렵겠죠? 자, 두 번째 내가 잘못 읽고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를 잘못 읽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도 인지를 시키는 게 어렵겠죠? 세 번째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고칠 방법을 모르겠어. 이것도 어렵겠죠? 자, 제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말로 가르쳐 드리면 참 편하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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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물론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립니다. 한 4줄, 5줄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고요.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장을 똑바로 읽으세요. 어떻게 똑바로 읽나요? 문법에 맞게 읽으세요.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문법에 어떻게 맞게 읽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요약을 먼저 좀 해보세요. 요약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교정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느끼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수업 중에 계속 퀴즈를 낼 거예요. 즉,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하셔라 라는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는데 그와 별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퀴즈를 낸다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스스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연습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정을 해나가시고 요게 되면서 요게 되면서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속도도 높아지고 효과가 있느냐 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뭐 성적들 많이 오르셔서 합격하시는 거겠죠. 제가 이제 프로필을 보시면 상담을 2000시간 이상 하고 과제를 1500건 이상 첨삭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수험자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오랫동안 봤던 경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수업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분야는 성인시장 통틀어서 제가 이쪽은 최고인 것 같고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제가 완벽하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능력이 닿는 한 도와드릴 테니 수업에서 시키는 걸 좀 따라해보세요. 네 번째 문과생의 경우 확률 문제를 풀 수는 없어도 개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올해도 물론 여러 번 대비해드렸습니다. 물리생물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데 지금 2024학년도 대비해서는 이게 정답률을 높여주는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확률이 진짜 막 나오고 그런 건 아니라서 2023년도에는 이걸 알았으면 문제 푸는 게 살짝 좀 쉬워졌을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은 문제를 푸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기보다는 읽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포심 이 공포심은 이건 말로 극복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몸으로 느끼는 거 이런 공포심을 몸으로 극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기 속도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게 정답률은 직접 안 오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수험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퍼즐형 문항 낯선 규칙 파악형 문항 논리게임처럼 생겼는데 사실 규칙 파악형이었던 그런 퍼즐형 문항이 2024학년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다만 이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고난이도까지 극고 난이도까지 대비를 했었었는데 그런 양은 제가 좀 줄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범위를 한정 지어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부담을 좀 이전보다는 좀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대비 방향을 알려드리면서 사실상 대비 방향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대비를 했는가 이 점이 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적중이라면 적중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문항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독해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안내를 통해서 아 여기까지도 대비하는구나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3번 문항입니다. 생물 배경 지식이 그대로 적중이 되었는데요. mRNA라고 하는 기념 자꾸 등장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심화 때 배경 지식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목이 유전자가 복제되고 번역되는 과정입니다. 이 수업에서 여기 유전 정보를 전달할 때 mRN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시문을 읽고 제가 칠판으로 설명도 하고 같이 영상도 보면서 충분히 익히고 들어갔었어요. 영상은 물론 이제 인강 수험자분들께는 영상 제목을 좀 알려드렸고 현장에선 같이 봤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 숙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제시문을 쉽게 읽으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두 번째 7번 문항 암호법 규칙에 관련된 거 제시문이 나왔었는데 여기가 같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텍스트고요. 암호법에 관련된 게 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5급 기출문제 이거 가지고 규칙 연습을 시켜드렸고요. 파이널 때도 제가 암호에 관련된 거 출제까지 해서 암호법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 파이널 때 제가 출제한 거는 논리가 똑같진 않습니다. 이 문항은 논리가 똑같은 문항, 이건 좀 다른 논리이기는 한데 암호법 자체에 대한 주제라도 조금 익숙해질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 들고 이거는 적중이라기보다는 주제가 인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 아 쓸데없는 거 잘 안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할 때는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학 텍스트 새롭게 출제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기출문제고 자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가설 연역하는 절차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걸 기본교제 때 논리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 단계를 외우고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은 논리학 지식은 어떤 책을 보든 어떤 강의를 보든 사실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설 추리의 이 단계를 가르쳐주는 강의나 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몇 분 안 다루시는데 저는 이걸 특별히 다루어서 이 절차를 외우게 했거든요.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텍스트 읽을 때 그냥 독해 제시문 읽을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외우게 시켰었는데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언어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논리학 관련 텍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언어의 두 의미에 관한 제시문이 출제가 됐었어요. 언어의 의미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실제적 의미, 정서적 의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2024학년 때는 논리학 관련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심화 과정에서 철학과 논리학, 철학과 논리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만들어서 관련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읽힌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언어라고 하는 거 문자적 언어, 은유적 언어 나눌 수 있다. 방금 봤던 텍스트에서 실제적 의미, 정서적 의미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똑같진 않지만 같은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접한 주제, 유사 논리로 이루어진 텍스트 우리는 읽고 들어갔었다. 이 텍스트는 수능 제시문 텍스트인데 제가 이 철학과 논리학 단어를 짤 때는 제가 만든 읽기 자료 그 다음에 굳이 기출문제 있는 건 제가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있는 텍스트들은 또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이용을 해가지고 읽기 자료를 만들어서 교재에 넣어서 같이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또 출제가 되었다. 다섯 번째, 확률 읽기 조금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2024학년도 기출문항이고요. 우리가 확률을 여러 번 다루었어요. 심화교재 때부터 확률의 개념, 실전에서 또 하고 최종에서 계속 어려워해서 최종에서 더 쉽게 더 배우고 확률을 여러 번 다루었었거든요. 그래서 확률 문제를 여러 번 계속 다루었는데 특히 항아리 나오면 항상 어려워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읽기 자료에서 항아리 내용, 이 관련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항아리 안에 흰 구슬이나 검은 구슬이 있다. 항아리 안 구슬 가운데 몇 프로는 검고 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항아리 원에 빨간 공 몇 개, 검은 공 몇 개, 100개가 들어있고 항아리는 몇 개가 들어있다. 자, 공 색깔을 맞춘 다음 공을 한 개 집어내세요. 맞추시면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90개 들어있을까? 읽어보시면 이게 뽑을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 이렇게 관련 주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우리가 읽고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희 반 수험자분들은 이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접근하실 수 있으셨을 거다. 실상 우리가 배웠던 것보다 더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투표 전략에 관련 기출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기출 문제고 여기 전략, 이 표 읽는 방법 알아야 되는데 우리 표 읽는 방법 많이 연습을 했어요. 많이 연습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줄글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이 표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서 전략 개념,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익혔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논리가 조금 유사해요. 여기 보시면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의 원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남들 때문에 얘가 이익을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비슷한 논리를 우리가 좀 익혔고 자, 지금 주제 자체를 보면 이게 지금 투표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또 투표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파이널 문제 출제한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했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동안 독해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대개 일부 주제의 영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2022학년도 언어논리 대비는 이렇게 독해 훈련, 문제풀이 훈련 등의 기술적 측면 외에도 개념을 통해 내용적 측면까지 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